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십니까. 화공기사를 강의하게 된 정나나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일단 화공기사 취득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뭐 이 OT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지만 혹시 관련 학과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비전공인데 이 분야는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공기사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공기사라는 건 60점만 넘으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목수가 일단 많기는 해요. 연력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공양론 그 다음에 단위조작이 있죠. 단위조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공업화 유기공업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응공학 이렇게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먼저 해야 돼요. 화공양론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과목이다라기보다는 얘는 도구과목이에요. 기초. 기초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해놓지 않고는 다른 아이들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공양론은 우리가 가장 기본, 우리가 산수하듯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과목이다, 기초과목이다 생각하시고 예를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조작, 연력학 이런 순서들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연계성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한 과목이에요. 점수가. 얘 20점, 얘 20점, 각각의 20점이에요. 얘네도 합쳐서 20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비를 잘하셔야 돼요. 나는 수학을 잘해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 쪽 이런 거 반응공학이라든가 뭐 공정자유도 있긴 하지만 얘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게 좀 있고요. 자, 반응공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론, 연력학에도 수학적인 게 좀 나오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 일단 고득점을 얻으시고요. 정말 자신 없는 과목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수학 싫어해 혹은 나는 암기가 너무 싫어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과락은 면해야 되겠죠.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과락 이상은 되죠. 당연히 60점 이상은 되는데 그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력학이라든가 공정제어라든가 특히 이 두 과목의 유독이 그런 게 나와요. 그 뜬금 없이,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전공서적 어디 귀퉁이에 있는 거 아니면 거기에 조차서도 찾기 어려운 그 뜬금 없는 질문 문제들이 어쩌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두 문제씩.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틀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건 찍으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모든 전공서적을 다 간파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모자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기에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어쨌거나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학구적이야. 하고 싶어 하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도 너무 나는 이거 모르겠다, 어렵다 하면은 굳이 그런 거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너무 많아지면 40점도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어쩌다 한 단원, 어쩌다 한 단원도 아니고 어쩌다 한두 페이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싶은 건 간과하셔도 크게 합격에는 지장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안배는 잘 하셔야 되겠죠. 자신 있는 과목에서 고득점, 그 다음에 절대 과락은 안 되고요. 과락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0점 정도는 최소한 과목이 60점 정도는 맞아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60점 정도 맞는데 어려운 과목은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대부분들은 공정제어예요.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자동제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식으로만 갖고 얘기를 하고 이론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덜 와닿는 학문이긴 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렵지만 얘도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만 하면 충분히 이거 이상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단위 조작. 이거는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1차 때. 왜냐하면 얘가 필다평에서 8, 90%를 차지해요. 그럼 나머지 10%, 많게는 20%까지도 사실은 아니지만 한두 문제가 어쨌거나 어디서 나와요. 다른 데서 출제가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다른 데서 출제가 되는데 혹시나 2차 때 걔네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데에 막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만 뽑아서 공부를 하죠. 그죠? 이것도 다 다시 공부를 한다는 건 효율적으로 너무 승산이 없고요. 정말 나올 만한 것만 추려서 이건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못 맞추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조작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맞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작업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필다평을 많이 못 보셔도 작업형에서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맞아주셔야 우리가 안정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막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합격하는 게 좋잖아요. 마음 안 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1차가 끝나고 나면요. 필다평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부족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1차 때 단위 조작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나오는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그러니까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단어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침강이다.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침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계산 문제면 풀 줄 아셔야 되고 그거는 기본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요. 사실 화공기사가 한 천명 남짓, 천명 전후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취업도 많이 어려워지고요. 사실 자격증을 갖지 않고 이런 전공으로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새는 한 3, 4천명 이렇게 늘어나버렸어요. 그리고 합격률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렇게 합격률이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합격률이 좋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할만하구나. 그리고 문제도 많이 어렵지 않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출 문제 있잖아요. 이 기출 문제 풀이를 꼭 보셔야 돼요. 기사 자격증은요. 기출 문제 중에서 돌고 도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만 잡아도 굉장히 득템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전에 거 있잖아요. 11년부터 그 앞선 거 이런 것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기본 우리가 단원이 끝나는 문제 풀이들 있잖아요. 여기 문제들이 대부분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치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풀이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 이론 플러스 이 문제들만 가지고도요. 사실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목적이신 분이 있잖아요. 일단 얘를 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공사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 화공직 공무원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공직 공무원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이거보다 범위가 조금 더 있어요. 사실은 예,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예, 예 이렇게 V자로 된 게요. 화공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요. 공업화학이라고 해서 두 과목을 보죠. 전공 과목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공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화공기사를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공직을 공부하는데 나는 이거보다 쉬운 자격증을 딸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따로 공부하고 이거 따로 공부하려면 어차피 얘네들 다 공부해줘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공부할 양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화공기사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화공직 공무원을 특히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공기사 취득은 기본이에요. 공부가 기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공업화학이요. 이거랑요. 유기공업, 무기공업 예하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화학 화공유가 들어가고요. 화공일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체크해놓은 게 다 화공일반이잖아요. 이거 다 하셔야 되고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공기사가 이만큼이잖아요. 조금 이걸 지우고 쓸게요. 화공기사가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화공직 화공일반은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이만큼이에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화공일반 자 범위는 좀 더 넓고요. 깊이는 그다지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정의를 외워도 한 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된 정의는 다 외우셔야 되고요. 범위가 약간 더 확대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눈여겨보실 때 간과해야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아 이거 좀 덜 나오니까 얘 좀 관과해야지 이런 거 안 돼요. 다 꼼꼼히 보셔야 공무원에서는 고득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공기사를 열심히 준비했고 취득까지 하셨던 분들은 사실 화공일반은 어느 정도 점수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관이 다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알파가 있을 뿐이지 이 근간이 어디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고득점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화공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화공기사를 취득하시고 얘를 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끔씩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 수학 같은 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중학교 때 수학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 이런 거예요. 미적분도 나오고 삼각함수도 나오고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닌데 겁먹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책 이렇게 집에 있으시면 한번 넘겨보셔도 나오는 거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봐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태도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더군다나 이제 기출문제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책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것만 열심히 들으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